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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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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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간정도만 넣어줘서 itar get- 점심으로 기름을 만들어주세요 베이컨을 넣어줘요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먼저 주세요 fou 스팸 평범하게 얇게 먹고 도토를 넣을 수 없는 로봐로 으아악 흐흐 은행 손으로 정장 ү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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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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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찹쌀가루 짠 넣고 근데 제가 한 번 더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또 먹은 게 아니라 은근히 먹은 게 아니라 10분 만에 먹으면 더 먹으니까 고기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어야겠어요 전혀 먹으면 더 먹어야겠어요 바로 먹으면 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먹어야지 너무 잘 먹어야겠어요 너무 좋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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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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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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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